아이고 아이고 무서워서 그런가? 좋네 좋아서 근데 뺑뺑이를 노네 앞에서 몇살이에요? 일곱살이요 쪼끄메라 똥꼬로 그렇게 흔들면서 뺑뺑이를 놀거야? 되게 신났네 포티 지금 이런 친구는 처음 봐서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야 쟤는 지금 막 황당해 포티야 이런 친구 처음 봤지? 이렇게 도는 친구 귀엽지? 가깝게도 안가고 똥꼬북뽑들여서 되게 귀엽다 와 안녕 형